1분마다 구독자가 만 명씩 오르는 기적의 채널이 있다고 주인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호날두 선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건데요. 미리 공을 들여 준비한 듯 개설 11시간만에 12개의 동영상이 업로드 된 상황. 놀라운 건 2시간 전 올라온 가장 최근 영상이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면 받는 골드버튼 언박싱 장면인데요. 또 놀라운 건 그 사이에도 구독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채널 개설 12시간 만에 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3억 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비스트를 뛰어넘을 거란 댓글이 벌써 달리는 가운데 호날두와 비스트 채널 구독자 수를 실시간으로 중개해주는 채널에도 시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6억 명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진 호날두. 자신의 상징인 시우를 활용해 시우스크라이브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래전에 남다른 행보를 보여온 호날두가 유튜브에서도 신급 보법으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